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회. 파빌리온 티켓 오 10% 할인 판매 . .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주최한 최고의 골프 국가대항 이벤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회 헐리버드 이벤트 입장권을 27일부터 300장 환정 판매한다. . . 이벤트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 판매치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다. 박세리가 이번 대회의 명예조직 위원장을 맡았다. . .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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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이지만 300장에 한정 내 50% 할인된 2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티켓을 구입한 구매자 전원에게는 전용 주차장의 주차권 일매와 대회 공식 홀깃발 1개 제공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 이번 얼리버드 이벤트 티켓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LPGA 대표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사인골 패키지를 증정한다. 인터내셔널 파빌리오는 대회장 14번 홀페어웨이 근처에 자리 잡은 프라이빗 페어리어로 휴게 공간과 함께 시급률을 판매하는 특별 부스다. 유엣 인터내셔널 크라운 2018의 티켓은 일반권과 인터내셔널 파빌리온 전용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일권 데일리, 전일권 위클리으로 구분된다. 이번 이벤트에 적용되는 인터내셔널 파빌리온 전일권은 일반 갤러리가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티켓이다. 유엣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롤렉스 랭킹을 기반으로 8개국 32명의 선수가 자국의 명예를 걸고 2년마다 벌이는 최고의 골프 이벤트다. 1. 2회 대회는 미국에서 열렸다. 참가국은 올해의 US 여자 오픈이 끝나고 6월 4일자 롤렉스 랭킹에 따라 정해진다.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이 끝난 후 7월 2일자 롤렉스 랭킹으로 각국의 출전 선수 4명이 결정된다. 취리 studio 1. 3명의 수부 롤렉스 랭킹 전성 7. 4명의 시간 2. 1명의 시간 8. 151의 시간 10.15의 최적의 시간 5.13 인물렉스 랭킹 7.18 편집 11.2 7답 7.15의 차 manque 15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